자유롭게 은혜롭게 기쁘게 찬양으로 예배하고 꿈꾸는 2019 가스펠싱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전하는 순간 찬양의 자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무대 실력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찬양을 즐길 수 있는 축제 지난 38년간 국내 유명 찬양 사역자와 주옥 같은 곡들을 배출한 극동방송 보금선거 경연대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예선 참가곡은 기성곡, 창작곡 등 장르에 상관없이 자유곡으로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특히 송라이팅, 작곡 분야가 새롭게 추가돼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던 곡들도 가스펠싱어와 함께 발굴됩니다. 총 3차의 예선을 통해 본선에 오른 최종 탑10은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전문 가스펠 트레이너의 훈련을 거쳐 8월 7일 최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화려한 본선 무대를 펼치며 극동방송을 통해 다양한 크리스천 음악 활동을 지원받게 됩니다. 2019 가스펠싱어 참가 접수는 극동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320-0220, 02-329-220번 극동방송 공연기획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순간 당신은 최고의 싱어, 최고의 작곡가가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값진 경험! 가스펠싱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